오전 9시 넘어서도 코앞까지 다가온 안개가 사라지지 않았다. 티셔츠 하나만 입고 팔목을 걷어올린 살갗에 닿는 공기는 시원하다기보다는 차가운 느낌이었다. 하얀 꽃이 어제보다 밤사이 많이 피었다. 여름에 피우는 어떤 꽃은 해가 지면 지는 것이 있다. 졌다가 다음날 피는 게 아닌 단 하루도 못 견디고 꽃의 생명을 다하는 그런 것에 원추리와 각시원추리 및 범부채가 그렇고 이들 꽃은 비해당해 있다. 이것들은 관찰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고 가까이 없기에 눈을 늘 맞추지 못한 꽃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명이 짧은 꽃에 비해 지금 눈을 맞추는 이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어있고 그것도 오래간다. 이제부터 이것에 대한 이야기다. 처음에 핀 것은 작았다. 그걸 보며 식물에, 꽃에, 미안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꽃이 피기 전에 관심을 두지 못한 데다 한여름에 그들산들을 시원한 단풍나무 사이에 두려고 자갈 마당을 후진하면서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로 말미야마, 그것은 여러 줄기를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꼬부랑 할머니의 허리처럼 굽었고 덜어는 부러져 줄기와 잎이 말라가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것은 내 탓을 하지 않고 그럭저럭 한해산이 생활에 충실을 다하는 걸 보면서 더한 미안함이 들었다. 나에게는 더위가 사라진 계절로 가을이 다가왔다. 그것은 꽃망울을 키우는 계절이 되었다. 하루가 다르게 꽃망울이 달리는 걸 보았다. 아니 보려도, 아니 볼 수 없는 곳에 그것이 있기 때문이다. 즉, 첫째 기둥이다. 그 위치를 지나치지 않고는 세상에 나갈 수 없다. 또 뒷간에 오갈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에서 눈을 맞추지 않아도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었다. 첫 꽃이 필 때 구부정하게 휜 그것의 줄기를 질끈 끈으로 붙들어 맸다. 꽃송이가 자꾸 달리면서 그것의 허리가 힘을 쓰지 못하고 땅을 베고 드러누려는 게 보기 싫었던 것이다. 이야기를 팍 줄인다. 오늘은 새벽을 열때부터 그리고 아침이 되고서도 말한대로 자욱한 안개가 끼었다. 그것을 더 잘 보려고 나는 주저앉았다. 목적이 없이 눈을 맞추면 좋으련만 습관이 발동하여 스마트폰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돋보기도 꺼냈다. 일이 하는 건 사진을 좀 정성껏 찍어보려는 것이다. 가까운 것은 돋보기 없이는 보이지 않는다. 한 송이 한 송이 따로 보려고 애쓴다. 그러면 모두 아름답기 때문이다. 나란한 두 송이가 정겨운 사람들이 어깨 동무한 것처럼 꽃잎을 예쁘게 포갠 것이 별나게 아름답다. 줄기 밑동의 잎은 누렇게 말라가면서 탐스럽게 피운 구절초다. 나는 구절초를 아주 좋아한다. 그리하여 비해당 여기저기에 많이 퍼뜨렸다. 그러나 지금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건 첫째 기둥의 이것이다. 아래 텃밭에 드문드문 보이기도 하지만 자풀을 정리하던 때처럼 마당에서 내려보기에 아름답지 않다. 구절초보다 크게 자란 풀이 그것의 아름다움을 시샘하여 가리기 때문이다. 또 이상하다. 비해당 구절초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위치에 피는 것은 왼쪽 단풍나무 부근의 것이었다. 재작년까지는 그랬다. 거기에 핀 구절초를 뒤 텃밭에 내려가 올려보며 찍은 과거의 사진이 무척 많다. 그 정도로 거기에 핀 구절초에 관심을 두어 서이다. 올해는 거기에 구절초가 피지 않았다. 이유는 뻔하다. 내 몸이 고장이 나서 꽃이 피기 전부터 관리하지 못해서이다. 그러기에 마당에 핀 이것이 더욱 아름다워 보인다. 당신은 구절초를 좋아하나요? 나는 구절초를 아주 좋아합니다. 2024년 10월 8일 글 자유인이고 싶은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날씨가 대규모가 있었다. 그 이유는 감사합니다.